전 구미호입니다. 미친놈이다. 안 믿는 동친아? 절대 기절하면 안 돼요. 난데없이 구미호와 동거를 하게 됐다. 다미씨는 내 구슬을 갖고 있고 다미씨가 안전해야 내 구슬도 안전하니까 다미씨는 제가 시켜야죠. 물어봐요. 뭐든 다. 정신 차려 이담! 저자는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야. 저랑 데이트해주세요. 시뮬레이션이긴 해도 데이트에 맞는 의관은 갖춰야 될 듯해서. 네, 훌륭한 자세십니다. 같이 사는 남자가 다짜고짜 끌어놨다는 거야. 그째 무슨 수작일까? 제가 사귀자고 하면 그럴 거예요?